2017년 5월 21일 주일말씀 요약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자 예수님께서 귀신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자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귀신의 이름으로 욕을 합니다. 귀신의 왕, 바할새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할새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욕을 해버립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세워질 수 없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사단의 나라가 망하는데 그렇게 하겠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 제발 깨달으란 말씀입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 하듯이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귀신과 사단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이 강한 것 같지만 정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정신을 강하게 만드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범하는 죄는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모독하는 말과 해방하는 말은 용서를 구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기 힘듭니다. 그만큼 큰 죄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섭려를 욕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즉 예수에게 가지 마라. 예수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려를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고 시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뒤에서 악평하게 되면 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넣었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넣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순이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거부하는 것은 주의사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게 되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죄는 크고도 큰 죄이기 때문에 사하심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나와 함께 모으자 입니다. 한 주간 묵상말씀으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